이렇게까지 잘 알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을 수행 비서라고 할까요? 사실 저는 오늘 지금 라이브에 들어오기 전에 박상민이라는 이름과 쌍방울이라는 이름 두 개를 가지고서 기사 검색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정말로 2013년과 2010년의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김성태 회장 손에 쌍방울이 들어가기 과정에서 박상민이 모든 역할을 다 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쌍방울 잠깐 아시겠지만 쌍방울 원래 건실한 기업이었다가 무주 리조트 투자했다가 회사가 쫄딱 망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회사를 대한전선이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대한전선이 쌍방울로 넘어갔는데 대한전선으로부터 쌍방울의 속옷 부분을 되사는 게 바로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레드티그리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 사이에 잠깐 머니게임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박상민 이름이 그때부터 등장을 합니다. 박상민이 등장을 해서 레드티그리스라는 회사가 쌍방울의 속옷 사업을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회사를 쌍방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나오면서 시사전월, 시사인, 그 다음에 환경 같은 경제지들에서 뭐라고 하냐면 쌍방울 위협하다. 제가 찾아본 기사들은 기업 기사예요. 비즈니스, 인더스트리 면에 나오는. 그래서 속옷 산업의 쌍방울이 주인이 바뀌었다. 그런데 자금의 유동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걸 하는데 전부 다 이사 박상민, 대표 박상민 이렇게 나오고 김성태라는 이름은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김성태의 수행 비서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로 김성태 회장의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쌍방울의 역사부터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쌍방울이 여러 단을 벌려서 사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부의 큰 줄기 중에 하나를 이 박상민이 알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이 전체적인 장부관리. 전체적인 장부관리를 했었던 사람은 일명 금고지기로 불리는 재경본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 이 사람은 김성태의 매재입니다. 김성태의 여동생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도 9일 날 지금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박상민이 7일 날 들어옵니다. 자, 이 매재, 재경본부장 9일 날 들어옵니다. 이틀 상간으로 지금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이틀 상간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네끼리 변호인들 통해서 지금 입을 맞추고 있다. 자, 우리 지금 들어갑시다. 그렇죠. 라고 저는 내 통이 돼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그리고 딱 10일 날 이재명 대표 다시 소환 조사네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내 통이 돼 있는 것이 이쪽이 김성태가 아, 내가 지금 버텨봐야 지금 내 썩은 동아줄, 이재명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서 그냥 기업이라도 건지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검찰이 닥달을 하니까 내가 데리고 오긴 데리고 오지만 우리가 일제히 들어와서 다 거짓말을 해서 검찰의 전략을 완전히 흐트러놓겠다 하는 건지 그거는 뭐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또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안 될 수도 있다. 아니, 조폭이 사실 사람 속 있는 걸로 살아가는 인간들인데 저 인간들의 행태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는 조폭이야말로 굉장히 비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 있는 곳, 힘 있는 곳 그 옆에 가서 붙어서 더 약자를 갈취해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선 전에는 대선 전에는 아, 우리의 미래 권력은 이재명이야 라고 해서 붙었던 건지 혹은 대선에 지고 나니까 이제는 아, 그래도 검찰이야 라고 해서 붙는 건지 혹은 아니야, 우리 이재명 살아날 거야 라고 해서 딴수를 부리고 있는 건지 저로서는 사실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증거물들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토론식도 해보고 해서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사실은 논리로서 압박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그런 작업들이 지금 특수부가 오랫동안 해온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폭 수사니까 좀 두드리 패야 되나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10일 날 출석을 하는데 그렇죠. 7일, 9일 들어오고 10일 들어오니까 뭔가 김성태 측근들한테서 받아낸 진술을 가지고서 소환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이재명 대표는 또 나와서 진술 거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묵비권 행사할 거고 자료로 대신 가름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럴 때는 또 굳이 그러면 검찰이 또 자기 수를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확보한 증거물들을 또 굳이 물어볼 필요는 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성남에 여러 동네가 있는데 특히 분당 그 주변에 여러 동네가 있는데 일단 저쪽에 있는 대장동 의혹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백현동으로 갔고요. 이제 또 정자동도 지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남에 있는 주요한 비싼 동네들은 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부적절한 불법한 탈법한 일들을 벌인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어제 이제 백현동과 관련해 백현동 인허가 과정과 관련해서 40여 곳을 이제 검찰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거는 대장동보다도 훨씬 등장인물도 적고 백현동이요? 네, 백현동이. 훨씬 등장인물도 적고 대장동 갖고 계속 모른다, 질질 끌고 김만배 뭐 이렇게 연막전술 치고 있으니까 그 대신에 백현동으로 그리고 좀 더 명확한 또 정자동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말을 했잖아요. 저희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성남시에서 벌어진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정자동 하나도 있죠. 위례까지. 네 개 지역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토착 비리 이런 것들은 민주당에서 이런 사람들 다 때려잡아야 된다고 오히려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토착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이렇게 압박을 하는지 참 뭐 저희는 알죠. 왜 압박을 하는지 알긴 아는데. 자, 박은주 앵커 채팅창 보지 마세요라고 우리 이름 까먹었다. 보지 말라고 하는데 왜 보세요? 그런데 봤는데 또 막 김묘아 씨와 얼굴이 닮았다 조금 얘기 나오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자, 성남시라고 쓰고 고담시라고 읽는다. 네트님이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정말 지역에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혹은 경기지사 시절의 일종의 수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이렇대요. 되게 예정됐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시장이랑.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립니다. 그다음에 다시 일부의 협찬 요구라든가 협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진술을 하고 있다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거 원래 예정되어 있던 사업이야. 그걸 그냥 진행했을 뿐이야. 라고 지금 논리 구성을 해내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성남FC 관련해서 여러 네이버 건물도 나오고 차병원도 나오고 또 어디 나오죠? 코롱이, 아, 두산이 나오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한 번 이재명 시장이 당선된 후에 정책을 한 번 꺾었던 거. 이걸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꺾는 과정에서 각종 인재, 이를테면 후원금이나 이런 의혹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대장동에 들어가 있고 또 백현동에 들어가 있고 대장동 피의자 이재명, 자, 그다음에 백현동 피의자 이재명, 또 정자동의 호텔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이상한 놀라울 만큼의 속도와 놀라울 만큼의 특혜가 있었다 하는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정자동 피의자 이재명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중독자님 감사합니다.